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경주 국제마라톤 대회가 오늘 경주 시가지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가을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온 8천여 명의 선수가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마라톤어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쏟아지는 밑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가 선수들은 열띤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의 응원 속에 안간힘을 다해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국내외 정상급 선수 40여 명과 함께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원 등 8천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공사에 완주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또 경기에 와가지고 좋은 시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 국제 부문에서는 케냐의 필렉스 선수가 2시간 6분 58초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또 국내 부문에서는 남자부의 국민체육공단 이영욱 선수가 여자부의 경주시청 강수정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